야 대만 카트는 왜 이렇게 낚시가 왜 이렇게 존나 멋있냐? 똥물에서 낚시하냐 왜 이렇게?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J 미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만 카트라이더의 다음번에 나올 차가 또 나왔습니다 몇몇 분들은 아실거에요 바로 이 차입니다 이 차 이름은 뭐냐면요 바로 바로 폭스구 아 폭스구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이제 폭스X입니다 일단 차가 기본 파츠가 레어예요 전부다 전부다 레어오고 그 다음 지금 보니까 핸들이 7자리인 것 같아요 핸들이 7자리고 부스터가 1자리네요 나머지는 강화가 돼있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폭스X를 시승해볼텐데 아 그래 기본 있네요 여기 봅시다 옵션 자 기본을 봐야돼 1471인가? 기본 파츠가 1471이네요 맞죠? 4는 이렇게 생겼어요 깐지나네요 자 그럼 일단 3,3,4 안되있는걸로 한번 체크해봅시다 여러분들 테스트를 해보자고 자 폭스X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스X 리뷰 자 출보는 300 몇이죠? 300... 309였나? 다시 310대 315가 그랬대요 맞죠? 자 기본 최고 속도 211! 자 211 고기 까딱이었나? 210인가요? 다시 반대로 211까지 갔다가 떨어지나 고기 까딱까딱 거리지 말고 봅시다 8,9,10 10일 가나요? 210? 오케이 210 고기를 까딱까딱 안거리고 일단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99맞네요 자 299까지 자 이제 감속을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아 잠깐만 다시 132 137 137 133 132 137 어.. 문제좋은데? 어 방금 잘친거같은데? 어 게이지야 진짜 잘찬다 어 게이지야 너무 잘찾는데? 어 게이지 딱 처음분들한테 딱 진짜 좋은 차인거같은데? 포니스 아니지.. 오리지어 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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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5 기본으로 이온이랑 비교해봤을때는 그래도 이온이 더 좋을거 같은데 아 망했다 이거 아씨 망했어 리드 다 꼬였다 리드 다 꼬였다 리드 그 마頭 리드 리드 svt 리 página 리드 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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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토크 Lee 익스! 익스! 난 defenses 진짜 좋다 폭스 X 폭스 x u crazy 예에스 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핸들이 되게 잘 꺾이는 것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무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